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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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 꿈을 말씀드렸던 게 상당히 프로듀서 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맨날 같은 소리 반복하는 건 건강관리 너무 건강해요 진짜로 어 건강관리만 와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요 아니요 제가 너무 영광스러워요 정말 지금부터는 앞으로 3, 4곡만 보지 마봐 왜요? 저희 소희도 와있는데 선미와 소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부터 봐 혹시 그런 거에요? 여러분 선미한테 뜨거운 박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난 다음에 소개해드릴 가수를 나 그런 거 가수 9살이란 거 아니야 선미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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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게 안들어 귀여운데 귀여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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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~~